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2021년 2월 방송 수익입니다. 아프리카는 10만 6466원이 나왔고요. 공정할게요. 85885원이네요. 투입이 73730 투네이션이 590이 있어요. 어 유튜브 영수는 1870.35 거래 수익이 54.54 광고 수익이 1325.8이네요. 제일 잘 나온 게 275 두번째 찍은 거. 그 다음에 먼지의 삶은 이제 거래 수익이 높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아행매. 그 다음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. 이번 달 진짜 망해가지고. 근데 사실 방송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1870.35 이게 그래서 209만 그러면 아 완전 장난 아니네 이번 달. 레전드로 망했네요. 이게 다 내 200만 원 벌었네. 2월 달에. 2월 달에 근데 방송을 아마 얼마 안 했을걸요. 먼지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요. 이번 달에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봐 봐야겠네요. 아 155시급. 이렇게 보면 시급 개논데. 시급 14,007원이네요. 방송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번 달은. 이렇게 보면은 개많이 본 것 같다. 그저게. 저번 달에가 시급이 얼마였지? 10,000원인가. 실질적. 후원 빼고 912,269. 나누기 155. 시급 588. 이게 실제 시급이네. 아 이게 후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후원 빼고 실질적인 수익은 5,885원이네요. 이게 맞다고 볼 수 있겠지 그저게. 91만 2,260원. 아횡맥 때려받고 다 잃은 거 아닌가 벌써. 아 이게. 2월 후행 영상이었습니다. 2월 후행 영상이었습니다.